중앙군비를 줍니다. 이번에 케빈 가슴을 떨궈놓고 그대로 올려줍니다. 골포트를 맞았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케빈 마린슛 드라이브 케빈 나이스 케빈 탱거루처럼 뛰어올른 케빈의 김동석 캠포를 한번 즐겨봤습니다. 한번 흔들어봤어요. 자 김동석 크로스 올랐습니다. 2초기 케빈의 8골 김동석 잘 올렸어요. 잘 올렸어요. 들어가죠. 요니치예요. 추가거리 터집니다. 케빈의 독점입니다. 김동석 선수가 원래 이 아니면 이 가끔의 공격 컴퓨터 주로 치면 위머투 포지션인데 네 살아나왔어요. 직면 돌파 김대경 빠르죠. 인천의 공격 차단당합니다. 자 김동석 케빈 자 과연 누가 찰까요? 자자자자자 케빈 오! 야! 기상선수가 확절되면서 이창근 킵 자 용현재엔 이천수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이천수에 크로스 올라왔어요. 케빈! 골! 케빈! 자 케빈! 특점퍼를! 위대에서 첫번째 골! 고란규 왼쪽 박대한을 맞습니다. 박대한 가운데로 우겨넣습니다. 케빈! 자진수! 조위대! 골! 조수! 푸른 심장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구단 내에서의 골! 오!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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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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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장신의 선수 다 들어왔어요. 자 프리킥! 헤딩! 하지만 오! 이거 패널티킥을 주네요. 자 여기서 역시 큰 키의 킥! 아직 공수고요. 박선영! 자 진성우 오늘 출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케빈이 진탄했어요! 자 김동석! 자 케빈! 케빈! 가운데! 관한규 왼발! 자! 자! 네! 이런 이선자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여기는 유리적인 태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연결 좋아요. 짧은 패스로 이어지고요. 대비에 가장 중요한 골로 기억될 만한 김진환의 골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김인성, 케빈! 케빈이 이겨서 선택해야 됩니다. 케빈이 슈트! 끝! 퀄시마영 선방! 흘러나온 것 오른쪽에 측면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UOC 팀까지 연결되는 정면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나요. 네. 케빈이 측면으로 연결했습니다. 직선승! 대각선, 케빈 쪽입니다. 아, 케빈이 잘 돌았습니다. 오, 잘 돌았네요. 좋은 타이밍이야! 그렇게 정확한 트로스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골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 급해지겠는데요, 전부. 이재명이 멀리 보는데요. 이동국 쪽입니다. 이동국을 비교해보내주고 세워놨어요. 케빈!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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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t을 수 있도록 해. 이동국 부분ул fees ce费 적은 Delacroix, Horis Lavu, le centre vers le 2ème poteau, la reprise des Bells, c'est but ! Alors le centre est venu, et c'est magnifique !